갑자기 회사에서 공장을 덮쳤나 봐 요네스팀에서 샘플 하나를 남겨뒀던 모양이더라고 다시 찾아올 겁니다 과이면 충분할 겁니다 대체 그 샘플의 내용이 뭡니까? 일명 폭군 프로그램이라는 초인 유전자의 약물 배달사고라고 이번엔 니들 아무것도 못 가져가 혹고는 우리 거야 잊어 저는 말이에요 두 번 말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이분 어디 계십니까? 싹 다 주인공 가져올까? 한국 실력으로는 감당 못해 이거 혹시 나 찾아왔냐? 프로그램을 정리하실 생각이에요 무슨 일 있어도 포기 못합니다 저 왜 그 fuck is the tyrant? 어쩌자고 감당도 못할 이런 바이러스까지 만드셨어 국가가 민족을 위해?